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억눙도 얻었구요 마기 스태프를 얻으러 가죠 마기 스태프 마기 스태프를 얻기 위해선 그것도 필요한 주문이 없는데 필요한 주문이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 시체 일으키기랑 일단 가보자 빨리빨리 와라 마기 스태프를 얻으러 가야겠네 마기 스태프를 얻기 위해선 로그스톤이 필요한데 로그스톤은 아 슬롱가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슬롱가가 아니죠 어 부도 부도 다가가 승리가 되죠 다가가가 다가가가 아 제 best 이름이 미친 칼가 아니야 볼크 볼크 아휴 뭐가 안되네 이거 못들어가냐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더라 아 까먹어 있네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기로 여기로 어어 안되나 퀘스트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 아 그러네 퀘스트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다 장난감 음 어 로고스톤 얘 파네 근데 되게 비싸네 아니 7000 몇 있잖아 잠시만 훔치기가 되는데 너 훔치기 사귈 몇이냐? 소매시키기 욕시 자 저장한번 하구요 야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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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칠수 있을거야 자 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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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라! 아나이씨 언젠간 훔치겠죠 뭐 예스 뭐 훔치 훔치지 않겠어? 아이 왤케 못 훔쳐? 한 한 다섯번하면 한번정도 그래도 훔쳐야되는데? 쌩 아우 왤케 아우 야 너 훔치기 육십 이잖아? 육십이면은 흠흠 어느정도 그 대야되는거 아닌가? 아잇트 흠흠 흠 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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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에스 spears 이런게 근데 확률 포함되나? 안되네요 아이 저거 하나 훔치면 되는데 야아 정말 못음씨네 제발 제발 계속 해보자 훔치기 훔치기 와 이건 불가능인가? 뭘 이렇게 못음쳐? 야 얀젠스는 실망인데? 실망이야 실망 실망 아 이렇게 안되 안되 이렇게 하지말고 나가 나가자 젤도 트레스 바꿔 보자 아잇잠만 여기도 이것도 온김에 체수 받아가자 아잇잠만 여기도 체수 받아가자 아잇잇 아잇 괜찮다 일단 따놓고 관계가 하 갤런에 친구하내요 뭐하여 그건 내 놈 절어라 벌레요 벌레? 사이딕? 사이딕이면 어 에 뭐 뭐 이런 놈이 다했어 야 너 길가는 애한테 다 물어보고 사이יס 안 믿으면 다 죽이고 있었던 거야 너 웃긴 놈이네 아.. 야 니가 생각해도 니가 웃기다고 생각하지 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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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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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풀려야돼 디스펠를로 풀리려나? 풀렸네 근데 나머지 스턴 스틱 같은 것도 다 까졌네 어... 물론 좀 보여주셔 어... 어... 마법... 화염방패 특별한 건 없네요 음... 주문서 뭐 몇 장하고 특별한 건 없네 야, 가자 이 쪽이였나? 네, 모든 스틱으로 어... 내가 아직 제 허리에 있는 제 허리에 있는 제 허리에 있는 빨리빨리 음... 일찍... 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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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가던데... 뭐... 뭐를 말했었나? I will do my best I will I will It shall be I will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require? What is with all speed?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쓰읍 장소를 너무 퀘스를 봐야 되네 I will do It shall be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말한 것만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 음... 돈 돈 돈 돈 지금 돈이 필요해 야 쉐도우 싶으니까 돈을 많이 줄 거야 돈 많잖아 아 어떤 일인 것보다 일단 내가 해줄 테니까 보상 좋아 흥미롭군 음... 오케이 알았어 뭐? 아...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드디어 메이바르 길드에 들어가서 일단 이거 지금 하는 이유는 로그 스톰을 얻기 위해서야 목적은 지금 일단 마기 스태프를 빨리 얻고 하고 싶어서 아이고 아이고 자 오케이 이제 열리겠죠? 오케이 너 이씨 너 이번에도 너 못하기만 해봐 로그 스톰 있는 데까지 따야된다 근데 로그 스톰 있는 데까지 딸리면은 저게 부족하네요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요 위에 그... 연습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로그 스톰 있어요 아... 아 여기 여기 어... 일단 함정 파악을 해보셔요 일단 함정 파악을 해보셔요 함정은 없나? 함정은 없는거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함정은 함정 있네요 어... 있네 있네 어 다 있어 겁나게 많어 함정 함정 겁나게 많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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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차례대로 싹 다 까보도록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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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여기서부터 실패인데 잠만요 이게 어 잠만 레벨 아 이게 이걸 못했어요 이게 안나와 어 이러면은 이 컬스 필요 없어 어 이거 하나 더 이거랑 이거랑 아 마법 마법 제가 써스킨 어이 어이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이게 지금 이레네쿠스 던전에서 하나 갖고 온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쓸 수 밖에 어 좋아 다 따네 이제 여기에 로고스톤 있을거야 도움이 일단 다 빼 빼고 10 10골드씩 10골드 오우 오우 이야 이야 3개 퍼셉션 로고스톤 저것 때문에 온거죠 로고스톤 퍼셉션 까지 소스워드 소스워드 자 소스워드 음 버그요 갖다 팔죠 자 가자 가자 나가 나가 어 뭐야 뭐야 이 자식들 강도? 오오오오오오? 요의 렛츠 고우 렛츠 고우는 괴벌 룻씨 화요불을 잘 맞...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 벌 떨어져서 이정도에 맞으면 되겠지? 오오오idad 잠깐잠잠잠쟭 오어완안다만뒤 오케이 wireless 아 화요벌 끝장날뻔 했다 잘못해서 야 너 숨어있어 숨어 있어어 야 너 수lingen스킨 쓰고 쓰고 니네한 번 끝장을 볼래 이게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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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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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 일로와 그렇지! 아 다 죽었어 야 어디서 던져? 큰일나구 큰일나구 잘 싸고 있어 아이 뭐 강도가 쓴 놈데 강도지? 강도지 강도 음 이렇게 하구요 아 얜 핏통이 25밖에 안돼 핏통이 25야 25 아 저거 못따어 자 다리지역으로 가서 아 뭐야 얘네 또 노예상인? 얘네 근데 노예상인 무슨 어 게다가 에얼이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이게 성역이 시전시간이 어우 사나대 사나대면 바로 시전을 못한 사람들인데 시전하다 죽을거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어 나는 일단 화성분지 쓰고 양성범으로 아 여기다가 아까 곤충대를 좀 너무 일찍 썼다 여기다가 곤충대를 썼어야 되는데 일단 어 사일런스를 어 좀 뒤쪽에다 해가지고 애들 마법을 못쓰게 하자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은 아 얘네 세 번 막겠지 아 이 정도 어 가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여 성역 성역 아우우우이애 아이 우우우이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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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일런스 걸렸어요 아아 나이스 미쳐버리겠다 아주 연약하기도 연약하기로 아주 그냥 미친듯이 연약하구만 음 쯧 얘는 어 전사같은데 일단 내가 이걸로 상급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케 야 이게 애를 맞춰 야 이 애를 맞춰예 쓰러져있는 애를 맞춰 쓰러져있는 애를 이제 니들은 알아서 열심히 좀 뻗어봐 once 니 או 아유 야 다시한 standards 야 이건 안동했다 야! 민스크가 아주 다 썰어버리는구만! 자이애라 민스크가 아주 다 썰어버리네요 음... 블러드 스프 이거 굉장히 좋은 하트 같은데 이거? 플레이트맨 오! 좋아좋아 어... 이렇게 하고 이거 얘한테 주고요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건 이거는 다 팔거는 민스크한테 주자 이것도 팔아 이것도 팔고요 어... 야... 에어린은 경험치... 아 경험이 팍팍 올라가는구만 어... 이건 일단 넣어놓고 경험치 경험치 벌써 또 레벨을 갰어 경험치가 아주 그냥 팍... 어... 팍팍 올라가는군요 자... 자... 3레벨 3레벨 지금 없었어... 어? 아... 이거... 올라간거구나 시체 소환하고... 시체 소환하고... 오! 시체 소환하고... 오! 어... 내가 기억하기로... 그건데... 그... 가속효과가 붙어있는... 거식이 거식인데... 아 여기 식별이... 아 내가 아까 식별 다 지워가지고... 아무도 안 갖고 있네? 잠깐만... 음... 에어린은... 솔직히 지금 매진자에 쏴도... 지금 다섯 개도 안 나가고... 또... 식별이래 식별... 어... 뭐 사랑해 놓고 하나... 식별이래 식별... 어... 야... 림프야 우리 힐 좀 걸어줘? 오케이... 어... 뭐 가는데마다 사람들이 다 말을 걸어... 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게 좋고... 나는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당연하지... 야... 민스크 말 잘했다... 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은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고... 야... 민스크가 나랑 마음이 좀 통하는구만... 음... 모든 사람...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술집에서 바보들이 싸우다 죽기라도 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어...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어... 스읍... 음... 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뭐... 야... 살... 그... 살을... 벗겨내서... 죽였대요... 파라자... 파라자... 뭐... 아무튼 조심하래요... 나한테 경고를 해주려고 말을 걸었나보네... 어디갔지... 까먹었네? 야 여긴가? 여기였나? 오 여기 살인사건의 현장 인가봐 근데 3명이나 죽었어? 그래? 아니구나 얘네들 그 살인자의 희생자가 아니라 어 쉐도우 시퍼들인 것 같은데 빌드 전쟁 때문에 서로 싸우다 죽은 것 같지 나 쟨 또 뭐야 왜 날 따라다니는 애들 왜 이렇게 많지? 강도야 아 여긴 무슨 되게 치안이 안 좋네 어 너 누구한테 지금 강도지라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 아 그래 그래 뭐 알게 되겠지 뭐 누구한테 강도지라는지 알게 되겠지 자 잘 가시게 친구 친구들은 아니지만 야 잘 아 예 어 예예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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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는 있었다는 말은 안했잖아 친구들까지 있네? 아 안녕? 아 그게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아 근데 나한테는 지금 안 좋은 일인데? 야 이리 와봐 예 큰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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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되돌아가 되돌아가 야 아우야야야 애월이 맞았어 야 애월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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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아유아유 아유 아유 애월을 어떻게 해 아우 됐어 됐어 어 승물이 멀리 떨어졌네 아우 됐어 됐어 오 승물이 멀리 떨어졌네 옐 다 죽었어 민스커가 왔다 임마 야 죽어 나도 왔어 나도 죽어 너도 쉽게 안죽거든 야 야 얘 좋다 애들 스턴 시키는거 애가 아무것도 못해 오태 근데 탄안이 별로 없는거 같애 어? 탄은 다 썼네 음.. 이거 숙별을 얘한테 맡겨나겠지 음.. 얘 에너지를 좀 채우고요 어..이거 숙별을 빅다 몰티스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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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갔지? 아 여기가 아닌거 같고 여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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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긴다? 여기도 안 있네? 그... 거기가... 그게 그... 그... 여긴거 같은데? 아무래도 여긴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긴거 같은데? 이건가? 일단 문을 열어야되나? 일단 문을 열어야되나? 야 일로와봐 아 됐다 아이고 오 죽을뻔했어 내성불림 성공했어 잠깐만 일단 저장한번 하구요 여긴거 아닌가가 잘 기억이 안나서 여긴가? 아 여기야 여기야 아아아아아아 빡빡빡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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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준비를 지금 하나도 안하고 바로와가지고 자 일단 로드하구요 자 자 마귀 스태프를 얻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해야죠 메모라이즈를 싹 다 다시 해요 얘도 소환하는게 동물 소환이 동물 소환 동물 소환 동물 소환 그리고 그리고 됐어 X2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마법은 투명하라 투명하 투명하 폴리모프 세트 하나랑 향상된 투명화도.. 아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향상된 투명화도 있냐? 오케이 니가.. 이거는 접속자 하는 설명이 되지? 좋아 자 가보도록 하죠 음..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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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숨어 숨어 뒤로 다 숨어 다 숨고요 그리고 어.. 보호마법은 따아나 저장하구요 어.. 나타났네? 음.. 음.. 해골 두마리? 오.. 어쩌네.. 야 가 정보법으로 일대일로는 지금 레벨이 안 돼가지고 못 이겨요 제.. 그.. 뭐야.. 제가.. 그.. 가장 무서운게 리치의 가장 무서운 점은 5레벨 이하의 마법의 면역이란 소리지 그래서 돌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 그니까 마법적 무기를 사용하면 뚫을 방법이 없어 마법적 무기를 사용하면 뚫을 방법이 있는건 단 한개밖에 없어요 바로 주문타격 아니면 디스펠일인데 그 디스펠일은 쟤보다 내가 레벨이 높아야지 좋은거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레벨 적을때는 리시 못죽여요 리..레벨 뭐야 리시보다 레벨이 높으면 이제 쉽지 그때부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그냥 많기 때문에 아.. 야.. 야야.. 상글라야.. 너 왜그러냐? 스크랙터한테 죽고 계신건데? 아.. 아 쟤 마법적 는 아.. 일방 무기에서 리시는 일방 무기한테 그건데? 스크랙터 일방 무기 아닌가? 일방 무기..." irregularforor 면역인데? 어.. 이상한데? 죽었어 어핰핰핰핰핰핰핰핰 아잇잣감마 어 논 스텍셜 망토 끼고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야 어쩐지 미시리드였어 음..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쪽으로 막 달려오네? 끌러면 안되는데? 일단 도망가봐 어어어어어 어 얘를 죽어야죠? 죽어야죠 마법은 안통하기 때문에 일반무기도 안통하고 때려죽이는 수 밖에 없는데 나 1브로스 1무기니까 나도 때릴 수 있을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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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봉이 주는건 아니겠지? 믿어? 으에에에에 으앗 흐아 렌시의 통곡을 쓸줄이야 야아어 저 렌시의 통곡을 쓸줄이야 가까이 와서 그것도 오우 아 너무한데? 음.. 가속 물량 하나 먹을까? 어.. 내가 이쪽으로 무조건 튕겨오네? 아.. 음.. 알겠어 알겠어 무조건 이쪽으로 튕겨오는구나 그러면 뭐.. 그럴 필요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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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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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크흠 죽여죽여죽여 얘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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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하나 먹자 그리고 버프 마법을 다 걸어 일단 어.. 어.. 아 이게.. 이거였나? 아.. 단축키가 뭐였지? 아 이거였나? 불러 향상등 투명하도 향상등 투명하도 향상등 투명하도 향상등 투명하도 향상등 투명하도 어.. 어.. 스톤스킨에 폴리모프 셀프.. 까지 스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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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 저거한지 모르니까 일단 앞에다가 해놓고 음.. 죽어라 악마 나와봐 하하 어...G 세션 어... 어 도망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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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여기 구석에 가만히 안있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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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 히스턴 야...ㄹ... 이런건 안 돼 안 돼 안돼에에에에에에엥 ей 매우 Greg oco 저거 벽벽벽을 했어 그 레벤드레잉 걸렸어 터져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아아 나 이거 빌어먹일지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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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아까하고 똑같이 마법정보를 좀 해놓고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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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쥐격을 쥐고 너희들은 아주 안쪽으로 너무 빠른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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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단계의 타카가 그것은 ㅎ ㅎ 두꺼는 쓸꺼는 두꺼는 ㅎ ㅎ I will do. It shall be. This is your end. Consider it done. We are Mortis coming. 너 안 움직여 왜?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잠깐만 얘 활로. 얘 죽을 수 있나? 멀리서. 저 벤시의 통곡이다. 두 번 안 찍었네. 형 막 때려봐. 맞냐? 어. 안 맞아. 안 맞아. 자. 어. 화살이 1 플러스 1 자리가 있으니까 2 자리입니다. 2 자리입니다. 뭐. 에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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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야 먹어 먹어 다섯 공료만 먹고 야야야 너 넌 치지마 치니까 애넌스 들고 가만히 있어 그냥 러드 빨리 죽어 죽었다 죽었다 아잇 마법무기에서 보고 있어 때려봐 아잇 오케이 두개 찌지 오 야야야야야 야 지금 풀리면 어떻게 해 아 마법이 없네 다행히 아 마법이 없었네 아 마법이 없었네 아 다행이다 자 저장한번 하구요 여기서는 이제 아 마법이 없었네요 저장한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야 이게 야 뭔데 이거 안맞아? 아 이것도 안맞네 잠깐만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내가 준비되네 나 가자 노에펙트? 네? 노에펙트? 스탠드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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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마법으로... 하나쓰 마법은... 다 맞아요 아아아아 아아아 na nein I won't be as gentle! 민스크가! 좋아, 한 번 더 좋아, 좋아! I will do my It shall be What is my cat? 때려, 때려, 때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레..라애네? 운성포구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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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어 뭐야 어 지들끼리 싸우는데? 아 이렇게 죽을때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호야야야 저거 어떡하지? 어 일단 이거쓰고 어 너 너 너 뭐 소환할거 어 동물소환 아 드레인당했어 우아 한방에 아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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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우아 으아! 자, 한가지 방법을 좀 써서 자, 자고 인캐투스 폴캠 원래? 잠깐만 으으음 썩어? 인캐트스 불카 빨빨빨빨 오케이 아 이거 안 맞아 제기랄 나를 타겟팅을 한단 말이야 인캐트스 불카 인 it shall be 아 너무 나도 나도 저 그 일단 구 완 뭐야 살인구름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인캐트스 불카 인 여기 아아 캐스트 인캐트스 불카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됐어요 it shall be 좋아좋아좋아 한탄에 죽을려나? 죽을거 같네요 억 크게 상처여 이거 그다음에 죽을지 she she 빨리 빨리 한대만 더 맞으면 죽을지 어? 음... 이렇게 죽이자 자장하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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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쵸 아 케이트까지 아 예스 아 아 Don't yell I can hear you just fin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가왔나 고우 저저 잘 싸우고 있어 아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강아지 강아지 가 고우 강아지 고우 강아지 쓰읍 뭐야도 야 이런애들만 나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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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잠깐만 오케이 전투랑 왈 왈 아휴 이거 정말 완전 쓰레기 쓰레기 퀘스틱네 이거 오오오오 란보우 그렇지 두관나 빨리 우오오오 야 너도 이거 했지 야 쓰레기 쓰레기 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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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 야 뭐야 마법이야 폴리모프 아더 뭘로 폴리모프 된거야? 야 하나 더 고고고고고 근데 끝난거 같은데? 잘 죽은거 같아요 자 일단 저장한번 하구요 다 죽은거 같은데? 오케오케오케 끝끝끝 38000 아 3800 자 마기스테프 마기스테프 스테프 마기스테프 스테프 마기스테프 마기스테프 이게 인챈트가 살아 아 5 플러스 5무기 좋아좋아좋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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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스테프를 얻었네요 아 되게 힛! 정말 고생한거 같애 어 뭐야 아 이걸로 가는거구나 자 마기스 스태프 얻었고요 음 투앤디드 웨폰 스타일 그래 그래 음 얘도 아 드디어 3레벨을 쓰네 별로 근데 쓸만한거 없다 감속이나 좀 얜 정말 쓸만한게 없다 됐어 됐어 에이 뭘 바라겄네 자 하나가 남았죠 링 오브 각스 일명 각스 이라고 불리는 자 이번에 그걸 구하러 가자 흠 저희는 아 아 아 네